안녕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전 꼭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쉽고 빠른 SGIM에서 함께해 볼까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SGIM을 설치하여 실행해 주세요.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여 해보겠습니다. SGIM을 처음 이용하신다면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편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첫 화면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누르면 여러 종류의 동의가 나오는데 그 중 보험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체결, 이행을 위한 동의를 선택합니다. 각 사항에 대하여 정보 동의를 해주세요. 간편 인증수단을 등록하셨다면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바로 동의가 가능하고요. 그 외 카카오 인증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가입 심사가 끝나면 전자서명 절차를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